오랜 버펫도 그의 투자 원칙은 반드시 읽고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한 투자대가 제레미 시갈은 투자의 미래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미래 자산에 큰 차이가 생김으로 배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1871년에 1000달러를 주식에 투자하고 2003년까지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와 같은 기간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모았을 경우 최종적인 자산 차이는 무려 24배에 달한다. 이제는 누구나 세계의 주식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전세계 시가총액에서 2%도 차지하지 못하는 작은 시장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주식 투자로 돈 벌려면 미국의 초대형 연속 배당 증가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배당을 재투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버피타론님이 지은 미국 배당주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은 박스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솔직히 한국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이 수익을 내기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는 평범한 사람도 주식에 장기 투자하여 너무나 쉽게 부자가 되는 미국 시장의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배당 재투자가 24배의 차이를 만든다. 2.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다. 3. 장기 보유해야 할 배당주의 두 가지 조건. 4. 왕초보 투자자가 절대해서는 안 되는 6가지. 5. 미국 주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당 재투자가 24배의 차이를 만든다. 배당금을 재투자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미래 자산에 큰 차이가 생김으로 배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제러미 시겔이 쓴 투자의 미래에 따르면 1871년에 1000달러를 주식에 투자하고 2003년까지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와 같은 기간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모았을 경우의 최종적인 자산 차이는 무려 24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래프를 보면 1871년부터 2003년 말까지 122년 동안 주식에 1000달러를 투자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무려 8000배인 약 800만 달러가 되었지만 배당금을 재투자 않았을 경우는 약 24만 달러가 되는데 그쳤다. 그 사이 얻은 배당금 약 9만 달러를 더하더라도 33만 달러 즉 330배에 불과하다. 즉 위에 그래프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 물가 상승률을 조정한 연평균 수익률은 7%이고 재투자하지 않았을 때의 연평균 수익률은 4.5%였다. 언뜻 보면 2.5%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24배나 되는 차이가 생겼다. 이처럼 장기 투자에서는 배당 재투자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가 많다. 대부분 그 돈을 받아 용돈처럼 쓰거나 혹은 폭락 국면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식을 사려고 모아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락이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며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두 번 다시 지금의 가격으로는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배당금을 모아놓는 것은 기회 손실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에 1만6천 달러였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불과 2년 만에 2만5천 달러 근처까지 상승했다. 배당금 재투자를 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는 손실을 본 것은 아니지만 늘어난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셈이다. 그래서 나는 월말이 되면 반드시 배당을 재투자하고 있다. 내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올린 누적 수익액을 한 번 더 보기 바란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꾸준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전부 재투자에 돌림으로써 추가 매수한 분량의 주식에서 캐피털 개인과 인컨 개인의 혜택을 모두 누린 덕분이다. 즉 가격의 상승분과 배당금을 받은 것의 혜택을 모두 누린 덕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배당 재투자 전략은 약세장에서 증가를 발휘한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전부 연속 증배 종목으로 여기서 증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증배는 배당의 증가입니다. 2000년의 닷컴버블 붕괴나 2008년의 금융위기 속에서도 계속 배당을 늘린 기업들이다. 그런 까닥에 약세장에서 주가가 하락해 저평가 고배당 수익률이 된 주식을 배당금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며 추가 매수한 주식은 다음 강세장이 찾아왔을 때 자산 증가를 가속시키는 장치가 되어준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속 증배주와 고배당주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연속 증배주의 경우는 불안기에 배당 수익률이 높아짐으로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배당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지만 고배당주의 경우는 불안기에 간배 즉 배당금 감소를 실시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린 주식을 사려고 해도 배당이 줄어든 탓에 충분히 사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투자를 할 때는 20년 이상의 연속 증배 실적이 있거나 즉 2000년의 닷컴버블 붕괴와 2008년의 금융위기 속에서도 증배를 실시했거나 혹은 연속 증배 실적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의 높은 경쟁 우위성을 배경으로 안정된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즉 여기서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20년 이상 연속 배당을 증가시킨 기업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배당금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다. 규칙을 정한 뒤 기계적으로 실행하라. 투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쉽고 간단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명문화한 투자 방침을 정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관되게 실행해야 한다. 나 역시 독자적인 투자 방침을 정해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율이 낮은 종목을 5000달러 추가 매수한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의 투자자가 닷컴버블 붕괴와 금융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자산을 잃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애초에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닥상공론의 불가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일관성 있게 투자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명확한 투자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것이다. 추가 매수를 하는 날을 미리 정해놓으면 어떤 상황이든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다. 규칙이 없으면 투자를 진행하기 상당히 어렵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타이밍이 수익률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언제 투자를 하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주가나 가치를 지나치게 신경쓰는 투자자일수록 좀 더 저렴해진 다음의 사자 같은 생각을 하면서 바닥을 기다리거나 적절한 타이밍을 잡으려 하다가 결국 평생이 가도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한다. 실제로 2016년 이후의 일관된 강세장 속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를 주저하다 기회 손실을 보고 말았다. 한편 나는 시장과열이 지적되는 가운데에서도 기계적으로 추가 매수를 했다. 그 결과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은 물론 배당까지 얻을 수 있었다. 내가 포트폴리오의 최저 비율 종목을 5천 달러어치 추가 매수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항상 저평가된 비인기 종목을 적정한 비율로 추가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액도 정확하게 정해놓는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하락하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추가 매수를 미루다 할인 가격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거나 반대로 천재일유의 기회라고 생각해 대량으로 추가 매수를 해버려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엉망으로 만들기 쉽다. 한편 나처럼 규칙을 미리 세워놓으면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도 않고 과도하게 추가 매수해서 포트폴리오를 엉망으로 만들지도 않으면서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 즉 리밸런싱 할 수 있다. 시장에 휘둘리거나 할인 가격의 주식을 놓치거나 포트폴리오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쉽고 간단한 형태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만들고 투자 방침을 글로 작성해 일관되게 실행하는 편이 현명하다. 또한 투자 방침을 결정할 때는 가급적 단순하고 알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 방침이 복잡할수록 꾸준히 반복해서 실행하기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나처럼 매달 5천 달러씩 추가 매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매달 주식을 추가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 반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만 추가 매수를 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종목 배분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주식을 매수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시장이 상승하고 있으면 지금이 고점일 것 같고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면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매수를 망설이게 되는데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매수를 하면 그런 인간의 본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장기 보유해야 할 배당주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구독을 누르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화면에 하단에 있는 태그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 장기 보유해야 할 배당주의 두 가지 조건 버피타로의 포트폴리오는 배당 재투자 전략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돈이 돈을 낳는 구조이기에 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버피타로가 굴리는 머니머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미국의 초대형 연속 증배 고배당 10종목의 균등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전부다. 나는 이들 기업에 합계 5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매달 1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얻고 있다. 이 배당금을 쓰지 않고 해당 주식을 사서 늘리면 그 주식은 공짜나 다름이 없는 것이기에 설령 주가가 폭락해서 반토막이 나더라도 손해를 본 것은 아니게 된다. 배당금으로 산 주식에서도 분기별로 추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말 그대로 돈이 돈을 낳는 머니머신이다. 다만 아무 종목에나 투자해서는 머니머신을 만들 수 없다. 바이앤홀드 즉 장기 보유를 하기에 걸맞은 종목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것은 종목의 매매 빈도를 줄임으로써 세금이나 매매 수수료 등의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초보 투자자일수록 모두가 좋다고 하는 종목에 묻지마식으로 투자한 다음 이제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으면 부자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거나 퍼가 낮은 중소형 가치주에 투자한 다음 이 숨겨진 보물을 모두가 놓치고 있다니 라며 의기양양해 하다가 1년 후에 투자자가 아닌 자산을 날려버린 자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돈이 돈을 낳는 머니머신을 만들고 싶다면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모두가 안목이 대단하군요 라고 칭찬하는 화려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런 종목은 대개 장래의 실적이 반영된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낙관적인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그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바이앤홀드를 전제로 한다면 장래가 유망한 인기 종목이 아니라 좀 더 수수하고 고리타분해서 모두가 아 그러세요 라고 말할 것 같은 종목 가운데 첫째 영속적으로 안정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 코카콜라나 프로터앤캠블이 그런 종목이다. 대형 IT주의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IT 섹터의 미래에 큰 기대를 품고 있는 투자자는 많지만 생활필수품 섹터에 큰 기대를 품고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필수품 관련주는 투자자의 기대가 낮으며 그만큼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도 적다. 물론 시장 규모가 완만히 상승할 뿐이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기는 하다. 그래도 소프트 음료나 생활용품 등의 생활필수품은 다른 회사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품질이나 성능에 그다지 차이가 없다. 일단 탄탄하게 브랜드를 구축해 놓으면 라이벌도 그 브랜드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안정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영속적으로 안정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느냐와 함께 두 번째 주주 환원의 적극적인가 아닌가도 머니머신을 만들기에 적합한 종목인지를 판단하는 포인트다. 예를 들어 벌어들인 이익을 쌓아놓기만 하는 기업이라면 투자자는 수익을 최대화할 수 없다. 한편 배당의 형태로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환원한다면 주주는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보유주식을 늘림으로써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 참고로 코카콜라는 이익의 약 80%를, 프로토앤갬블은 이익의 약 절반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있다. 즉 이 종목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재투자함으로써 수익의 최대화를 깨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는 초보 배당 투자자를 위한 추천 종목 30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아이비엠, 웰스파고, US 벤코프, 3M, 율리온, 퍼시픽 등입니다. 이 뒤에 30종목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왕초보 투자자가 절대에서는 안 되는 행동 6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롱한 종목에 투자해도 투자 방식이 잘못되면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없다.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몇 가지만 주의하면 충분하다. 어려운 테크닉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경험이 적고 미숙한 투자자가 저지르기 쉬운 잘못을 정리했으니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영하기 바란다. 1. 투자금 몰빵 몰빵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초보자일수록 자신의 투자금을 전부 쏟아 부어서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첫 투자에서 가진 자금을 전부 다 써버리면 주가가 폭락했을 때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으며 자산 전체의 변동률도 커지기 때문에 조금만 하락해도 패닉에 빠지기 쉽다. 투자금 몰빵은 강세장에서는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지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견디지 못하고 패닉세를 하는 등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2. 바닥에서 사려는 욕심 일반적으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주식이 바닥 가격에 왔을 때 사고 싶어한다. 그러나 보통의 투자자가 바닥 가격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폭락하는 종목의 바닥을 노리기보다는 실적 개선을 확인한 다음에 사는 것이 낫다. 그 시점에는 바닥 가격에서 10에서 20% 정도 상승했겠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바른 방식이다. 더 떨어질까 겁나서 바닥 줍기를 못하는 것이나 주가가 반등한 뒤에 사는 것이 꼴사납다거나 창피하게 생각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초보자이기 때문이다. 경험을 쌓은 투자자는 바닥 줍기가 운에 의지하는 도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때 매수한다. 3. 팔랑기 투자 주가가 천장을 뚫고 계속 오를 때는 시장 과열이 지적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된다. 실제로 미국 주식 시장은 2013년에 다우존스 지수가 과거 최고치인 1만 4천 달러를 돌파한 이래 줄곧 시장 과열이 지적되고 있다. 2016년에는 저명한 투자자 짐 로저스가 미국 주식은 명백히 고평가 상태이며 1년 이내 폭락할 확률이 100%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말에 다우존스 지수가 약 2만 5천 달러까지 상승했음을 생각하면 시장이 과열되었다든가 곧 폭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대체 무엇이었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시장 과열을 경계해서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면 커다란 기회 손실을 본 셈이다. 시장이 과열되었다든가 폭락할 것이라는 의견은 틀릴 때도 많으니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미리 정해놓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따라 일관되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4. 욕심 때문에 배당 재투자 미루기 돈이 돈을 낳는 머니 머신을 만들고 싶다면 배당을 재투자해서 머신의 규모를 점점 키워나가야 한다. 그런데 욕심많은 투자자일수록 시장 과열이 지적되는 동안에는 주가가 좀 더 하락해서 저평가 상태가 된 뒤에 더 많이 매수하자고 생각하다. 결국 배당금만 쌓아두는 상황을 만들곤 한다. 그러나 저평가 상태가 된 뒤에 주식을 추가 매수하려고 욕심내다가 주가가 더욱 상승해서 영원히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배당금은 정기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이 규칙을 일관되게 지키자. 5. 잘못된 종목 분석 개별 종목을 분석할 때 과거의 실적이나 주가만을 보고 이 종목은 실적 성장률이 엄청나구나 하고 눈을 반짝이며 인기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심한 투자자일수록 고작 몇 년의 실적과 주가 추이만을 보고 이 경향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는 트렌드는 없다. 많은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하는 타이밍일수록 오히려 경계하는 편이 현명하다. 지금도 IT 섹터에서 그와 같은 광경을 볼 수 있다. 과거 수년 사이 팡을 필두로 주요 IT 종목이 크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강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특정 섹터나 종목에 대한 과도한 낚아는 금물이다. 여기서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약어로 FAAMG라고 쓰는데요. 보통 팡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대신 넷플릭스를 넣죠. 6. 질투와 초조함에서 비롯된 성급한 투자 강세장에서는 누구나 쉽게 바이앤홀드를 할 수 있지만 약세장이 찾아오면 그때까지의 각오를 시험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험이 적은 미숙한 투자자일 뿐이다. 오히려 강세장일수록 더욱 시험에 빠지기 쉽다. 강세장에서는 자신이 투자한 것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내는 투자 대상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방식에 불안과 불만을 느낀다.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몇백 몇천배의 수익을 냈다고 알려지자 투자자들은 일제히 가상화폐에 손을 댔다. 한심한 투자자일수록 타인의 투자 성적에 초조함과 질투심을 느끼고 리스크가 높은데도 욕심에 눈이 벌어 덜컥 손을 댄다. 투자한 종목의 수익률은 물론 중요하다. 다만 그 종목에 자산의 몇 퍼센트를 투자하느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금 5천만 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100만 원어치 사고 그것이 1년 사이에 2배로 뛰어서 200만 원이 되었다 한들 자산총액은 5200만 원 즉 4% 증가가 될 뿐이다. 그러나 5천만 원으로 주식을 4천만 원어치 사고 그 주식이 10% 상승했다면 자산총액은 5400만 원 즉 8% 증가하게 된다. 예초에 비트코인을 5천만 원어치 사서 2배로 불렸으면 좋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년 사이에 2배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한편으로는 1년 사이에 반토막이 날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미래의 가치 상승과 수익을 기대하더라도 이렇게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크가 낮고 더 많은 비중을 비교적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종목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전체 투자 금액이 얼마의 수익을 냈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비중을 투자한 투기 종목이 몇 배 수익률을 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심한 투자자일수록 다른 사람의 투자 성적에 대한 질투심과 초조함에 그때까지 일관되게 지켜왔던 투자 스타일을 쉽게 무너뜨린다. 그런 한심한 투자자를 볼 때마다 나는 워런 버핏의 일화를 떠올린다. 몇 년 전 아마존 닷컵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워런 버핏과 정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의 투자 철학은 참으로 단순 명쾌하죠. 그런데 왜 아무도 따라하려 하지 않을까요? 이에 워런 버핏이 답했다. 천천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다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중한 것들 중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돈과 부 역시 마찬가지다. 일관된 투자 철학을 지키고 배당에 재투자하며 자산을 영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부를 쌓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빠르게 일확천금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게 일확천금을 얻었다고 해도 빠르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배당주 투자를 하려면 미국 주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 항상 우리나라 주식은 안 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아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댓글로 달리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이제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도 됩니다.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에 대한 답이 주식이라면 왜 일본에서는 주식 투자를 해도 부자가 되기 어려운 것일까 1988년에 버블이 붕괴된 이래 일본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부진에 허덕여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일본 주식으로 단기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 애초에 단기 투자는 제로썸 게임이다. 조금 오른다 해도 결국 수익과 손실의 합계가 제로가 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1달러를 걸고 가위바위부를 할 경우 한쪽은 1달러를 벌고 다른쪽은 1달러를 잇는다. 이득과 손해를 더하면 제로가 되므로 이것은 제로썸 게임이다. 게다가 단기 투자는 여기에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결국 마이너스 게임 즉 계속할수록 손해를 보는 게임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단기 투자를 계속하면 손해를 본다. 한편 장기 투자는 플러스 썸 게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주의 가치가 1달러로 평가받는 기업의 주식이 1달러에 팔렸다고 가정하자. 이후 그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늘어 한 주에 3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기업으로 성장한다면 1달러에 그 주식을 삼으로써 그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 전원이 3배의 수익을 손에 넣게 된다. 이처럼 주가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플러스 썸 게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의 그래프는 닉케이 평균 주가의 30년 차트다. 아무리 장기 투자가 플러스 썸 게임이라고 해도 기업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플러스 썸 게임이 되지 못한다. 일본은 1996년 이후 노동생산 인구가 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설비가 과잉 투자된 데다 대부분의 기업이 사업 축소 결단을 빠르게 내리지 못한 결과 기업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또한 고평가였던 가치가 저하된 것도 주가를 하락시킨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30년 장기 주식 차트는 우상향하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주가지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박스피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일본 주식시장의 차트처럼 박스 형태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고 단기 매매를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미국 주식시장이나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할 해외 주식시장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인은 단기 투자로도 장기 투자로도 손해를 봤다. 이 때문에 많은 일본인이 주식 투자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면 망한다. 돈만 잃는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세계의 주식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투자자들도 일본이라는 시장에만 속박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예초에 일본 주식시장은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10%도 차지하지 못하는 작은 시장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2%입니다. 한편 미국의 주식시장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로서 당연한 것이다. 실적과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일본 기업들이 배당을 안정적으로 실시한다면 저평가된 고배당주의 보유분을 늘림으로써 장기적인 총수익의 최대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사업구조가 취약하고 주가도 박스권에 갇혀 오르락내리락 할 뿐이며 배당이 늘어나기는커녕 계속해서 배당을 줄이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 분인데 우리나라도 정말 일본 시장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긴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는 일본 주식도 연속 증배주가 많아졌다 같은 기사도 있는데 금융위기 후의 유동성 확대로 인한 강세장과 아베노믹스 경기의 뒷받침을 받고 있으니 당연한 이야기다. 중요한 점은 실적이 나빠져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배당을 늘릴 수 있느냐다. 미래의 불안 국면에서도 일본 기업이 꾸준히 배당을 줄지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배당을 줄여온 일본 기업이 다음에는 안 줄이겠지라고 기대하며 투자하는 행동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보다는 닷컴버블 붕괴나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수준의 금융위기 속에서도 증배를 거듭해온 미국 주식에 기대하고 투자하는 편이 현명하다. 미국은 금융위기에도 배당을 줄이지 않고 꾸준히 늘려온 기업이 수없이 많다. 그런 기업의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재산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하려면 미국 시장에서 투자해야 된다고 하고요. 소개하려고 한 것은 다 소개해드렸지만 칼럼 하나가 아주 좋아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많이 알고 계신 이야기일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37세부터 주식에 투자해 100억 자산가가 된 주유소 직원. 2014년 6월 미국 버몬투주에 사는 로널드 리드라는 평범한 노인이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이 언론의 화제를 보았다. 리드 씨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그가 조금 남달랐던 부부는 항상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서 대때로 노숙자로 오해받았다는 것과 애독서가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다는 점이다. 그런 그에게 약 100억 원이나 되는 자산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전역이 떠들썩해졌다. 리드 씨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귀국한 뒤 25년 동안 주유소에서 일했고 그 후에는 대형 백화점의 청소부로 일한 전형적인 노동자 계급이었다. 그런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복권 1등에 당첨되었거나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아서가 아니었다. 37세부터 시작한 주식투자 덕분이었다. 리드 씨는 37세의 PG&E Cooperation이라는 전력 가스 회사의 주직을 사면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최초 투자액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250만 원 정도였다. 주유소에서 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생활비를 아끼고 모아서 투자자금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는 95개나 되는 종목에 투자했다. 보유 종목은 대형은행인 웰스파고와 거대 생활용품 기업인 프록터앤갬블 등 소비자에 친숙한 브랜드를 소유한 대기업 주식이 대부분이었고 배당을 실시하는 종목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일단 주식을 사면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전형적인 바이앤홀드였다. 배당금을 재투자함으로써 자산이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방식이며 이 책에서 추천하는 투자 슬탈과 같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돈을 벌어서 쓰지도 않고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 중에는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든가 수입이 적어서 도저히 투자를 할 돈이 없다면서 핑계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리드씨처럼 수입의 일부를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주식에 투자하고 꾸준히 배당금을 재투자하기만 해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타이밍은 절대로 없다. 즉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모아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누구나 월 50만원을 적립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매달 50만원씩 적립 투자를 하면 7%의 수익으로도 35년 후에는 10억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 50만원씩 적립식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30만원은 투자용 계좌로 송금을 하고 나머지 20만원은 부업을 통해서 추가로 걸자고 합니다. 요새는 투잡을 하는 게 너무나 보편화 되어 있죠. 그래서 블로그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추가 수입을 얻어서 이 20만원을 투자를 하면 매달 50만원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버피타로 님이 지은 커피 한 장 가격으로 시작하는 미국 배당주 투자의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책도 초보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하는데 너무나 많은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4장 모두 아주 좋은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블로그로 저자추천 미국 주식서적, 배당수익률 상위 배당주 50, 50년 이상 연속 배당한 기업, 그리고 매달 배당을 주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도 블로그로 삼고 있어서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소개한 영상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